올해가 벌써 20회가 됐네요. 2003년 초가을 이맘때쯤에 아모레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.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. 기업 글꼴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. 저한테는 뭐 놀라움이었어요. 좋은 말을 찾아냈을 때가 참 기쁘더라고요. 그게 딱 맞는 말이 있거든요. 언제들. 근데 그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발견한 순간 저는 굉장히 그 순간이 이렇게 짜릿하더라고요. 이렇게 짜릿하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